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전국 많은 지역의 아파트 매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경매 물건 역시 저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찰자 수도 적고 단독 낙찰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정가의 반값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은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적합한 최근 수도권 낙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 아이파크 입현한 세상 낙찰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6935번이고요. 이미 경매입니다. 이미 경매 대부분은 은행의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가 많죠. 감정가는 15억 9천만 원이고요. 1회 유찰돼서 12억 7천 2백만 원이 최저가였고요. 이때 한 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최저가에서 딱 만 원 더 쓰고 받아갑니다. 잘 받은 건지는 뒤에서 더 알아볼게요. 여기서 채무자는 한모씨고 소유자는 김모씨예요.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한모씨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한씨한테는 마땅히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한 김모씨한테 당신 집을 담보로 잡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모씨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빌린 돈은 한모씨가 쓰는 거죠. 여기서 대신 담보물을 제공한 김씨를요. 울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경매 기초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한씨가 기존 소유자였고요.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김씨가 이 물건을 매입하면서 근저당권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물건의 위치를 잠깐 보고 가시면 5호선 우장산역과 굉장히 가깝고요. 동쪽으로는 우장산이 있고 네발산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들과 빌라들이 많이 혼재해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만 나가면 마곡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단지입니다. 일자리가 풍부해서 인구가 많이 급증한 곳이고요. 그에 따라 집값도 많이 올랐죠. 서쪽으로는 김포공항이 있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신월IC를 통해서 인천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양천구 목동이 있어요. 경매 기초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사례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등기부에 갑구와 을구를 이렇게 시간순으로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경매 정규강의에서 말소기준관리가 뭐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견매기입등기, 일정조건을 만족한 전세권입니다. 이것들이 등기부에 있을 때 다 말소기준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말소기준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소기준관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요. 다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서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인 것들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대학력을 판단할 때에도 이 말소기준관리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근저당은요. 2008년 7월 20일자로 설정된 것이에요. 1억 8천만원이네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규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에 압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용 자료라서 뒤에 안 보이지만요.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국강서세무서장,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세금을 미납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닌데 돈을 받아야 해서 등기부에 가압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카드사나 개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가압류한 것은 둘 다 카드사입니다. 그리고 압류된 세금이 만약 당의 세라면요.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근저당권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것보다 더 빨리 받아가게 됩니다. 당의 세가 아니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보다 빠르거나 같다면요. 세금이 먼저 받아가게 돼요. 여기서 임차인이 대학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거나 채무자가 집에 산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3명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명 아니고 1명이에요. 전세금을 두 번 증액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2017년 2월에 4억 9천만원에 최초로 전세계약을 했고요. 2년 후인 2019년 2월에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 4천만원이 되었고 2021년 2월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시죠? 경매정보업체에서 보증금 합계를 3개 다 합쳐서 16억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모두 한 명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있는 보증금은 5억 7천만원 이겁니다. 16억이 아니에요. 자, 다음 임차인 고 모 씨가 우선 대학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 요건의 효력 발생일이 말소 기준관리보다 더 빨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학 요건의 효력 발생일은 점유하고 전입한 다음날 00시라고 했습니다. 자, 점유는 같은 날짜였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 받은 것은요. 2월 24일의 다음날인 2월 25일 00시에 대학 요건의 효력이 발생하겠네요. 여기서 말소 기준관리가 2008년이죠? 이게 훨씬 빠르니까 대학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스톱해도 돼요.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없고 등기부상에서도 안 지워지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다 지워져요. 그래도 공부했던 거 복습은 해야 하니까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학력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고모씨처럼 증액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날짜가 하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 번으로 나뉘는 걸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증액을 했다면 증액할 당시마다 우선변제권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날 00시, 그리고 확정일자는 당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늦게 갖춘 것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도 꼭 해야 하죠. 자, 언제 언제 생기는지 한번 직접 볼게요. 2017년 2월 24일 전입하고 점유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2월 25일 00시에 생기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2월 24일 주간에 생깁니다. 뭐가 더 늦어요? 2월 25일 00시죠? 이게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4억 9천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2017년 2월 25일 00시에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증액한 5천만원에 대해서 볼게요. 2019년 2월 22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전입과 인도는요. 이때 미리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늦은 게 2019년 2월 22일 주간이 됩니다.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이때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다음 2021년 2월 24일에 확정일자를 또 받았는데 전입과 점유는 이때 했으니까 가장 늦은 시점이 2021년 2월 24일 주간입니다. 이때 3천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어렵지 않으시죠? 임차인은 2017년 2월 25일, 2019년 2월 22일, 2021년 2월 24일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배당은 이 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세청에서 한 압류 금액과 법정 기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금액과 법정 기일은요. 이에 관계인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낙찰 받은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굳이 모르고 입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많이 못 받게 된다면 명도 저항은 셀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명도 비용을 강제 집행비용만큼 산정해서 낙찰 금액을 더 낮게, 더 적게 쓰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파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기초강의에서 배운 내용이라 어렵지 않으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시겠으면요. 제가 신규로 오픈한 한 번 배우면 평생 직업이 되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정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예시를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하시고 기초를 탄탄하게 잡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아파트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장산 아이파크 입현한 세상은요. 총 2517세대고 2008년식입니다. 주차대수는 3414대고요. 경매 진행 중인 135동은 이 도로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남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41평형, 전용 34평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은 4개, 욕실수 2개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방, 거실, 방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면적의 네이버 부동산 일반 매매 가격을 보면요. 6층이 15억 8천, 5층이 10억 8천, 고층 15억 9천, 중층 1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 가격은 12억 7천 2백만 원이에요. 7층이고요. 결국 어려운 권리 분석이 필요하지도 않은 평범한 경매 물건에 입찰함으로써 3억 8백만 원이나 더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경매는 이렇게 조정기나 하락기가 왔을 때 매매 시장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경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을 포함한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고 오래된 집들을 없애야 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면요. 다시 가격이 금세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제 유튜브 경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 인상 예정이고요. 경매 기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